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대도시의 교통량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운전자가 교통정체로 길 위에서 벌인 시간이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밀레니얼 세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저축은 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운페이 할 돈이 모자란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형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가주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평소보다 좀 더 막히긴 했을 텐데 그래도 팬데믹 이전에 비 올 때 꽉 막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출근하는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비 온 것 치고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비가 오락가락 내리면서 출근 시간대에 비가 많이 그친 점 때문도 있겠고요. 그리고 남가주 운전자들 보통 팬데믹 기간 한산하단 도로가 언젠가부터 다시 조금씩 점점 더 막힌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아직도 차량들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샷다운이 시행됐을 때보다는 좀 늘어났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팬데믹 전보다 여전히 통근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꽤 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한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렇죠? 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인릭스가 2020 글로벌 교통현황 자료를 발표한 걸 보면요. 우선 지난해 미 전역의 운전자들이 정체된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은 평균 26시간이었습니다. 26시간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도로에서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줄어든 셈입니다. 2019년에는요. 평균 99시간을 도로에서 낭비했습니다. 73시간이 줄어든 건데요. 약 4분의 1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26시간은 하루하고 2시간 더 한 건데 99시간 하면 이제 나흘하고 3시간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흘하고 1시간 더 작년에 세이브한 겁니다. 그러니까 락다운 때문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르지도 않았고 그만큼 자동차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인릭스의 바피슈 교통 분석관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수단, 이동시간, 장소수단 이런 게 완전히 다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어 정부 규제와 바이러스 확산이 하룻밤 사이에 통행 행태를 변화시켰다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재택근무 많이 늘어난 게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와 또 공공장소가 문을 닫으면서 대부분 도시들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현상이 많이 사라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에 뉴스하면서 프리웨이 교통 상황을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도 역시 밀리는 곳,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에 110번 하버 프리웨이 북쪽 방향이라든지 10번 산타모니카 프리웨이 서쪽 방향, 서쪽이죠. 서쪽 방향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거의 비슷하게 밀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대도시권에서는 고질적인 교통체증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래도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대도시권 운전자들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현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했던 도시는 뉴욕입니다. 뉴욕의 1일 주행 거리가 전년 대비 28% 감소하면서 도심 운행 속도는 9% 향상했지만요. 그런데 뉴욕 운전자가 지난해 교통체증으로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은 평균 100시간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이 역시 전년 대비 28%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통체증 심했던 도시는 필라델피아인데요. 이곳 운전자들은 평균 지난해 94시간을 허비하면서 지냈는데 전년 대비 34% 역시 줄어든 거긴 했습니다. 그 다음 3위는 시카고 86시간 도로 위에서 보냈고요. 그렇게 연중 거의 나흘을 도로에 발이 묶인 채 보낸 셈인데 역시 40% 감소한 수치이긴 합니다. 40% 감소한 수치가 그 정도니까 뭐. 그전에는 엄청났죠. 또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최악의 교통체증 동시 이게 꼽혔던 게 바로 보스턴인데 보스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해? 작년 1일 주행 거리가 작년에 26%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보낸 시간 10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1년 만에 무려 68% 감소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스턴이 4위였습니다. 그런데 1위에서 4위까지 LA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 LA도 교통지역 아닙니까 원래? 네. LA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다음 5위가 LA입니다. LA 운전자들은 지난해 평균 45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좀 안 되게 도로에서 발이 묶인 겁니다. 이는 1년 전이었던 2019년 5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9년에 LA는 전체 6위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 계단 더 올라갔습니다. LA에 이어서 6위는 샌프란시스코, 7위 뉴올리언스, 8위 휴스턴, 9위 마이애미, 그리고 10위는 달라스였습니다. 네. 이번에 인릭스가 발표한 자료에는 운전자들이 지출한 교통비용도 나왔다면서요. 네. 작년 한 운전자당 비용, 쓴 비용, 그리고 1년 전보다 아낀 비용이 발표됐는데요. 뉴욕에선 한 운전자가 평균 1,486달러를 썼고요. 1년 전보다 607달러 아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1,388달러, 그렇게 735달러 오히려 아낄 수 있었고요. 시카고 1,279달러 소비했는데, 여기서는 889달러를 지난해 아낀 겁니다. 네. 보스턴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정말 많이 교통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당 711달러 지출했는데요. 그 전에 보다 1,517달러를 세이브한 셈입니다. 그리고 LA, LA 운전자는 작년 한 명당 교통비용이 664달러였고요. 2019년보다 876달러 아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교통비용은 그러니까 자동차 값과 가슬린 가격 이런 것이 포함된 거겠죠? 네. 자동차 유지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줄었네요. 하긴 차들이 프리에이나 로컬 길에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었으니까. 네. 그리고 보험비도 사실 한때 깎아줬잖아요. 아, 보험비도 깎아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교통비용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는데요. 교통사고 감소율은 각 도시마다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뉴욕이 38%, 필라델피아 28% 줄었습니다. 줄었다. 네. 그런데 시카고는 단 5%밖에 줄지 않았더라고요. 보스턴 33% 감소했고 이곳 LA는 21% 교통사고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도시들의 다운타운의 속도 변화도 한번 보면요. 네. 네. 뉴욕은 9% 정도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20%, 시카고 36%, 보스턴 25%였는데 그런데 LA 다운타운에서는 특히나 속도 증가폭이 컸습니다. 무려 38%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 혼잡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구간의 정체는 팬데믹 와중에도 계속이 됐다면서요? 네. 2020년 전국 최악의 교통정체 구간으로 꼽힌 곳은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 도심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아이젠하워, 익스프레스 웨이였는데요. 혼잡 시간대에 이곳을 거쳐 도심을 들고 나는 그런 운전자들은 이 구간에서 연평균 41시간을 보냈다 하고요. LA에서도 가장 심하게 막히는 구간, 탑10 중 두 도로가 포함됐는데요. 하나가 LA 한인타운 부근 도로였습니다. 뉴 앰프셔 에베뉴, 그리고 110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사이 그곳의 101번 프리웨이, 그게 8위에 자리한 겁니다. 맞아요. 거기 굉장히 예쁜데요. 네. 전국에서 8번째 가장 막히는 도로고요. 이어 405번 프리웨이와 웨스트 아담스 사이, 사우스 라시애네가 블러바드. 이게 바로 9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들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지난해 각각 19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조금씩 조금씩 또 차량 운행들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다 옛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어중간하게 막히면서 속도는 좀 내되, 그런데 사고가 나가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스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4달러 넘고 있으니까요. 이건 보통이 아닌 걸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넘어오르면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죠? 많은 미국인들에게 아파트 렌트에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집 구입하는 게 평생 꿈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20% 다운페이하는 게 요즘 주택 구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겠죠. 특히 첫 주택 구입에 나서는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에겐 이 장애물이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 클레버 연구진들이 지난 1월 천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51% 과반은 부동산 구입을 하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저축을 해도 다운페이할 돈이 안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세대들보다 저축을 많이 한다.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나와 보는데 얼마나 저축이 더 늘어났습니까? 최소 1만 달러 모았다는 비율이 57%, 전체 3분의 2 가까이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2020년 지난해 조사 때 36%에서 그래도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1,000달러가 채 없다. 이 비율은 11% 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26%나 됐는데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이렇게 저축하는 비율이 확실히 늘어나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다운페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포인트2가 주택 구입을 알아보는 전국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살에서 40살 사이 10명 가운데 9명 꼴은 평균 다운페이먼트 6만 2,600달러에 비해서 저축한 돈이 너무나 적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우에 따르면 전국의 중간 주택 가격은 26만 9천 달러입니다. 여기서 20% 다운페이 한다고 하면 5만 3천 8백 달러가 나오는데요. 이 돈을 사실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비싸니까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관련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저축하면서 주정부 아니면 로컬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지원금은 없는지 거기에 내가 자격이 되지는 않는지 알아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인단체 중에서도 비영리주택지원단체로 샬롬센터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샬롬센터요? 네, 그렇습니다. LA는 워낙에 집값이 비싸서 아마 다운페이 하시라고 하면 20% 한다 그러면 10만 달러 이상씩은 다 해야 지금 어떻게 조그만 콘도라도 하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상황이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